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요 또 한 야당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장관님 차량이 시작하는 거 맞죠.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으면 제가 했습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장관 명의를 도용해서 장관도 모르게 그렇게. 한마디로 불법성의 논란이 있는 행위를 국회의원이 한 셈이죠. 여당이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급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국감장에서 그대로 공개해버린 겁니다. 전 외교공 공관장에 보냈던 겁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아니 3급 비밀문서를 어떻게. 저 법정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거라도 그렇게 걸고 넘으시지 마십시오. 좀 전에 그 3급 비밀 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이게 전 국민에게 전 세계 국가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입수 과정에 있어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져 있는 것인지. 3급 비밀문서가 누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야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원본 문서를 공개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지금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위법상을 장려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비전문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 비밀 상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비밀스럽기 때문에 비밀로 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서냐 페이퍼냐 혹은 파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충분히 비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급 비밀로 지정됐을 것이고 이러한 비밀들은 이제 기간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은 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건 참 웃긴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지금 장관의 차를 명의도용해서 올린 것 명의도용의 위험성을 전파하고자 본인이 명의도용을 했다, 해봤다.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의혹이 지나치다 보니까 본인이 불법 도용까지 그것도 대한민국 장관의 차를 불법 도용해서 이거를 시전하는 사례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자격이었고 능력,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국간 기간 동안이라도 신중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 정권 의원이 말한 거는 명의도용의 포인트가 아니라 허위 매물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둬야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장관의 차 번호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릴 필요도 있고 그만큼 화제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의 어떤 견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물론 문건의 상급 비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CCBB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들떴습니까. 우리에게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외교부에서 판세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감장 모습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장 이야기인데요. 공무원들 17명이 한 줄로 쭉 늘어서는 글쎄요. 보기 드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앞자리로 쭉 서주시면 좋겠어요. 일렬로 좀 쭉 서주세요. 검찰 수사관 손 들어보세요. 경찰청 수사관 손 들어보십시오. 검찰에서 오신 분이 마이크 쪽으로 경찰 6분 서시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에서 정부 부처가 나라 살림을 잘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저렇게 쭉 줄서 세우는 모습이 행여나 갑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보내드리고요. 두 분은 더 인사 얘기 도움 말씀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